1, 2, 3 먹어, 오빠 이거 먹으세요 우리 만약에 해야 될 텐데 왜 그래 안녕 클레버TV의 나의 사랑 시윤입니다 저희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공항이에요 아 저희 괌에 왔고 괌에 갈려고 하는데요 저희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음식점에 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뭐 먹을 거냐면 쌀국수를 먹으러 갈 거예요 음식점 이름은 포고요 지금 3층이었는데 4층은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지 지금 3층 자장면 망사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둘이 같이 나오는 앵글이 안 나오네 안 돼 뜨거워 원인들한테 지금 식사 메뉴 보내야 되거든요 건들지 말아주세요 저희 냠냠쩝쩝 밥을 다 먹었고요 비행기 타러 가보겠습니다 가 고 저는 일단 타자마자 잘 거고요 그 다음 영화를 볼 거고요 그 다음 언니랑 노래를 들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찰리프스님의 노래를 싹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는 언제 타도 설레는 거 맞아 맞아 비행기 탔습니다 신나요 신나요 가서 만나요 안녕 안녕 짠 저희 지금 괌에 돋싹해서 너무 씨를 안으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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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완전 예뻐 예쁘죠 이렇게 환영해주시면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가서 짐 풀고 저희 밥 먹을 겁니다 짠 저희 옷 갈아입어서 반팔이에요 어? 저도 맛있는 냄새 나는데 지금 오늘 바베큐 너무 기대돼 진짜 짱이 우와 여러분 이게 바로 괌이죠 저 너무 행복하거든요 완전히 보여 완전히 온전 너무 행복해요 어떡해 와 여러분 바다 위에서 고기를 먹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? 근데 여러분들 바다를 등지고 앉는 이유는 뭐예요? 바다를 보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사진 사진 이렇게 찍으면 딱 자다가 가 아 남는 건 사진 아 남는 건 사진 자 여러분들 고기가 왔어요 돼요? 열어볼까요? 네 와 오 마이 갓 와 이거 시윤이 거 이거 나의 거 사랑이 양파죠 이거 사랑이 거 네 자 이거 유쌤 거 네 와 이거 소리 소리 보다 지금 와 들리시나요? 여러분 괌에서 먹는 고기 소리 다릅니다 와 이렇게 구워졌잖아요 이렇게 구워졌어요 이렇게 구워졌어요 이게 너무 차가워 이게 너무 더워서 들어가서 자 우리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입은 먹을 때 괌이라고 외쳐주셔야 돼요 와 눈물이 나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는 게 더 귀하지? 응 나 이거 먹어 오빠 내가 원해 어 우리 만약에 타병을 하는데 진압받고 왜 그래 왜 그래 자 여러분들 리인이가 오는 자리에서 고기 다 먹고 굳이 여기 와서 네 또 먹겠다 와 뺏어 먹어 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아 내가 고기 찬 집 먹을 거거든요 아 리인이 지금 안녕하세요 놀랍게도 저 방금 고기 먹고 온 김나이 왔고요 지금 여러분 ABC 스토어 왔거든요 마츠예요 여기 이렇게 깍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지금 이 맛도 먹어보고 싶고 이 맛도 먹어보고 싶어요 라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망고말래기 어떻게 하나 다들 과자 하나씩 골랐죠? 작은 거 두 개 저도요 하나씩 다 골랐고 저는 망고말래기 하나 더 골랐어요 안녕 아 우리 지금 밥 먹고 왔잖아요 네 아 우리 밥 먹고 왔는데 좀 어두워졌지만 그래도 방송에는 안 알 수가 없군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교명의 감성 조명 좀 평화에요 감성이 감성 연락당 완전 제가 apare듯이 한번 걸ricot 어 팁제가 진짜 큰 coding 예 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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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Real Suppose 선물을 주셨어요 우와 빨량이랑 인형이랑 땅 portal 착한 rural 우와 이 캐릭터 1위는 뭐냐면요 쉐끼 3개! 네, 3개나 있어요! 와... 여기 옷방도 이렇게 있어요! 옷방도 있어요! 화장실이 좋아요! 여기 옥저도 있어요! 와... 여기 치솔이 너무 귀엽죠, 여러분들? 치엣킹! 우리가 이렇게 밤에 와 좋은 숙소를 제공을 받아왔어요! 감사합니다! 우리 여기 혼날밤! 멋진 숙소에서 참여하죠! 내일부터 진짜 여러분들 모든 걸 볼게요! 좋습니다! 짠! 사정아파티 시작해보겠습니다! 우선 꼬부칩, 피퍼스, 이 친구, 이 친구, 헤어로라니고요! 이 친구 이렇게 먹어볼게요! 오! 내가 먹을 때만 되면 말이 없어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? 과자를 먹다 말고 애들이 점점 졸리나봐요. 자, 나 알겠지? 과제, 과제! 나 완전 잘 만들었다. 물을 맞으며 물놀이도 하고 있고요. 어때? 괜찮아? 야, 진짜 쪄. 슬슬 내가 왜 현타가 오지? 맞아, 내일 저희 공연이 있거든요. 연습을 해야 돼요. 땀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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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저는 오늘 제 옷과 좀 비슷하게 민트팩을 해줄 것 같아요. 짜잔, 우우우우. 제가 보기에는 이 영상 좀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러는데 왠지 자막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. 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드라마 촬영을 끝내고 밤으로 도착했습니다. 저는 내일 팬사인회가 있기 때문에 얼른 숙소 들어가서 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햄브라기 걸렸구나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엄청 귀여워. 일단 그러면 졸리니까, 이 스스로 들어가고, 내일 만납니다. 내일 만나요. 안녕.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,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,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. 카카오톡에서 클레버의 비명